속초 지역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의 대처가 늦고 미흡해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에 입주를 시작한 속초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안방의 벽지를 모두 뜯어내고 다시 도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드레스룸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넉 달 만인 지난해 말부터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공사장으로 변한 집을 떠나 호텔에서 보름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대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래저래 핑계만 대고 본사 자체는 연락도 안 받고 저희가 백통학식 연락을 했는데도 회피하더라고요. 또 다른 집은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창틀을 흘러넘치고 사방에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 온도를 올리지도 못하고 온종일 창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1천짜리도 아니고 몇억짜리 집을 돌아서 좀 좋은 집에 와서 살라고 했는데 곰팡이 때문에 정신적 피해 진짜 내가 지금 힘들어요. 시공업체는 하청업체가 타지에 있어 대처가 늦었고 주민 민원의 90% 이상은 보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속초시도 아파트 하자 민원이 잇따르자 시공업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건 정도의 하자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저희는 현재 사실관계 중에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민의 청구에 따라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하여하며 시공사가 정당한 사위 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의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의 하자 심사 청구를 통해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